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. 그런데 호동아, 웃음 이렇게 뛰고 불러. 웃지 말고 불러. 목이 한쪽으로밖에 안 들어가면. 마음이 온 거야. 이거를 이렇게 안 주면 되잖아. 호동아, 이 노래는 너 지금 조금 전까지 약간 미소 띄고 부르면 안 돼.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. 아니, 수비야. 호동이한테 웃음기 빼내며. 나는, 나는. 정팔갱이. 웃음기 빼내며.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. 여기 막 간다, 여기. 호흡이 못 찾아. 웃음기 빼내며. 나는. 나는. 그 노래 아니야, 수비야. 그 노래 아니야.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. 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젠이다.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. 그 사람은 바로 넌 밑 앞에 두고. 여기서부터 수민은 나가는 분까지 몇 미터인 것 같아. 나는 이게 이 노래. 아니, 맞춰봐. 몇 미터 앞에 두고. 그러니까. 갈 수밖에 없냐. 나가는 분이 몇 미터인 것 같아. 그거 맞히면 내가 나가게 해 줄게. 아니야.